마지막 곡만 남겨두고 있는데요. 이 마지막 곡은 저희가 제일 최근에 앨범을 발매한 곡이에요. 5월... 며칠 날 나왔죠? 네, 5월 달에 나온 곡이요. 며칠인지는 제가 까먹어서... 네, 5월 달에 발매된 곡이고요. 네, 이 곡은 제목은 달아요라는 곡이에요. 제가 쓴 곡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곡인데 그 연인분들 처음에 새로 시작하면 모든 게 다 설레이고 예뻐 보이잖아요. 이 친구가 밤을 말도 안되게 많이 먹어도 이게... 귀엽스럽고... 좀 지저분한 짓에도 귀엽고 계속 귀엽고 그렇잖아요. 네, 그런 마음을 제목처럼 달달하게 쓴 곡이고요. 이 곡은 음원사이트에 검색해보시면 달아요 검색하시면 들어보실 수 있는 곡이니까 오늘 들어보시고 좋으셨다면 음원사이트에 검색 많이 해주세요. 네, 그럼 달아요를 마지막으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잘 들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사랑스러워 사랑스러워요 뭘 해도 그대 so nice 그대 나를 바라볼 때는 나 오죽에 두드려 떨리는 거예요 나 부른 그대 목소리랑 같이 지연장에 칼내 그대 눈빛 지나가고 언젠가는 마음과 손 잡고 걷는 이 길이 넌 좋아 그대 나를 본 것 같다면 더 좋아 I love and love you baby 그대 너무나 달아요 그처럼 내 마음이 너나요 숨기려 해도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죠 I love you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꽃기마저 달아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일부러 출도 놓치기 싫은걸요 여정의 기분이 아닌걸 우 아쌍한 너 우 북극극 간지럽게 다가와 동생이 깊게 속삭여줘요 우 I love you love you baby 그대 너무나 알아요 그처럼 내 마음이 녹아요 숨기려 하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죠 안아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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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내 하나의 그대와 함께하는 송송아 이상성이까지 전혀 함께 우워워워 우워워 꽃처럼 다가와 그댈 따스하게 안아주면 I'm falling in love with you my baby 1, 2, 3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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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댄 넌 넌 넌 잘 알겠는데 잘 알겠는데 숨기려 이제 너희 이젠 저를 숨길 수 없죠 알아요 Young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그댄 넌 넌 soil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우려 그댄 넌 넌 알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저희는 지금까지 어쿠스틱 감독 교육 민지다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저녁 되세요. 네 감사합니다. 요즘에 날씨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도 쌓이고 그리고 또 많이 불안에 떨고 힘들었는데 힐링이 되는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. 민지다라 감사드리고요.